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가 현실화되자 시장에서는 숨은 수혜주 찾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모습입니다. 특히 포스트 반도체로 불리는 바이오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인데요. 수혜주로 거론되는 종목을 김원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삼성전자가 전체 180조 원 중 130조 원을 국내에 투자한다고 밝힌 가운데 특히 바이오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앞서 삼성 측이 바이오 산업을 이른바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관련주에 온기가 전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더해 영인프런티어와 바이넥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항체 및 신약 개발업체인 영인프런티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항체 등 세포 분석 장비를 공급하고 있으며 의약품 위탁 생산기업인 바이넥스는 삼성그룹의 미국 내 바이오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제품을 생산 판매 중입니다. 이 밖에 삼성과 유전자 암치료 진단검사기를 공동 개발한 렙지노믹스와 지난 4월 삼성서울병원 장기이식센터팀과 비임상 공동연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이싱용 이종장기 개발업체인 엠젠플러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반도체 공장의 확장에도 대규모 투자가 진행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반도체 주요 부품업체인 대덕전자와 원익IPS는 현재 삼성전자의 주요 협력사이자 전체 매출 비중의 삼성전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에만 삼성전자와 300억 원 이상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테스도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핵심인 AI 기반 자율주행차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이 최근 자율주행차 조직을 신설하는 등 주요 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대 주주이자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불리는 라이더를 생산하는 AT솔루션과 삼성전자의 자율주행협력사에 ADAS 부분 기술을 공급 중인 칩스앤미디어가 대표 관련주로 분류됩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